이렇게 180도까지 될 수 있어요? 그러면 되죠. 저 안 돼요. 옛날에는. 아니, 누가 안 돼요. 근데 지금 괜찮아요. 해볼게요. 그래? 뒷타야 된다고? 거기서 누워서 다리를 최대한. 최대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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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. 어떡해. 야, 되게 유행하다.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얼마 전에 뒤타를 봤어요, 뒤타를. 어디서요? 뒤타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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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보여줄까요? 네. 보여줄게, 이게. 딱 맞아. 뒤타를. 어! 뒤타를. 밤 열하십니다. 11시 49분. 12시 다 됐어요. 가로등도 졸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다리를 벌려다.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. 안 보여, 안 보여. 아예 안 보여. 진짜 부러워. 진짜 부러워. 진짜 부러워. 진짜 부러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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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처음 피해가고. 피해갔어요. 맨발이에요, 심지어. 뭐하는 거야. 뭐하는 거야, 진짜? 뭐하는 거야? 지금? 블박차 좀만 빨랐으면 어떻게 될까요?